지금부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프랑스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 자꾸 저기 있는 거야. 왜 자꾸 저기 서 있는 거야. 아 이거 봐. 저희 뭐 시켰냐면 뭐지? 맨주 두 개랑 그냥 보나코 맨주야. 아 보나코야? 보나코 빨강 맨주인데 염장도 엄청 많이 먹었어. 근데 이거 찍자. 오! 그냥 맛있어. 요게 약간 크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주바이 어때? 주바이 너무 좋아. 주바이 다 넣었어. 안 넣었어. 난 주바이가 원래 진짜 다 주바이하고 구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주복이래. 저걸 안 깨? 아니 이거 스크롤으로 싸우게 해줄 수 있겠어? 포스텔이 좋은 점이 이런 귀여운 문구랑 저는 오늘 드디어 3일 동안은 핸드폰이랑 컴퓨터 고치고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오늘은 드디어 외출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좀 일을 하고 그리고 이따가는 여러 개들 옥선이를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처럼 파리는 흐립니다 날씨가. 파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요. 시내에서만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집 바로 앞에 음식점이 있어서 조금 다행히 백신 증명서로 입장이 됐고 크라스탄이나 초콜렛을 원하는 것 같아요. 초콜렛을 원하는 것 같아요. 초콜렛을 원하는 것 같아요. 초콜렛을 원하는 것 같아요. 초콜렛은 원하는 것 같아요. 초콜렛은 원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이 부분은 전화에 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곳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잘추려 그러니 이곳에 algunos 다행히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당황하고 이렇게 한 곳에서 같이 구글해야 해요. 케드마마라는 곳에서 구글했는데 여기서 거리가 1시간 18분 걸린단 말이에요. 샘광도 있네 그리고 만나기로 한 시간이 4시 반인데 지금 딱 3시 20분이어가지고 시간도 딱 맞고 돈도 없고 파리 거리도 구경할 겸 1시간 17분 거리를 오늘은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이게 걷는 여행의 장점이 여기 옆에가 마르스 광장이래요 그냥 의도치 않게 관광지를 구경하는 제가 또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 얼만가 좀 보자 이게 진짜 매매하는 가격인가? 어머 이건 팔렸네 그리고 바로 눈앞에 필터이 보이는데 거기 앵발리드도 보여요 오케이 와우 이게 뭐야? 필터 필터? 프랜치 프랜치 게임? 네 이 게임은? 피크는? 네 진짜? 2포인트 아, 알아요 알아요 어, 가진다 파이팅 가, 가, 가 찜이, 뇌, 뇌 오우, 1포인트? 와우 여기가 포토존인가? 저렇게 바로 에펠탑이 보여서 여기서 찍는 게 포토존인가 봐요. 지금 콩코르드 광장에 콩코르드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어딘지 몰랐는데 걷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어디 가? 프루벨라 프루벨라? 좋아 프루벨라 프루벨라? 어디있어? 민영아 민영아 리얼라 뭐라고? 뭐라는거야? 오! 왜 자꾸 저기 있는거야? 왜 자꾸 저기 서있는거야 제가 카메라 켜면은 도망가요 뭐지? 지금 몇시야? 5시 12분 5시간? 거의 2시간을 걸어온거 같아요 헬로 헬로 어디있어? 스페인이예요 너무 예쁘다 저는 사스코리아 아? 아 너무나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뭔가 이건거 같은데 어? 어? 왜 안왔어? 수인이는 아! 자! 여기는 94, 95 근데 이렇게 줄 엄청 쓰는 맛집이에요 예약줄이 예약줄이 왜 이렇게 뒤로? 언제 들어가나 했는데 지금 예약줄이 이만큼이나 있어서 언제 들어가는 거였잖아 이제 드디어 드디어 들어가 드디어 들어가 여러분이 함께 와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와요 그래도 15분 전에 들어가요 15분 전에 들어가요 우와 어머 따뜻해 와 어머 따뜻해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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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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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십니까? 진짜 기대되요 언니 뒤에 진짜 음식 진짜 뭐야 진짜 전부다 내 입으로 가져와 여러분 집곱부터 키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프랑스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오게 되시면 네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봐 뭐야?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아무튼 다시 꿀팁을 알려준대요 프랑스어로 공짜물 주세요 프랑스는 물 달라고 하는 것도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냥 스틸 워터 달라고 해도 동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공짜물은 늑게학도 네? 뭐라고 하세요? 저 라이번에 돈 아깄어요 늑게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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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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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깜짝이야 이건 어떻게 알았어 너네? 프랑스어 같은 거 학습지 공부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여기서 살고 있는 한국 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물어볼게 되고 근데 이렇게 초반에 초반에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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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고 해요 아 알겠다고 하고 안 갖다주는 게 문제니까 물 마시고 싶어 너의 마음 잘 알겠고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커 맛있겠다 와 아니 근데 프랑스는 그것도 좋은 거 같아 이거를 같이 줄까 아니면 따로 줄까 이것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은 거 같아 구달라고 저녁에 놀고 있는 알바사가 이렇게 하려고 예, I'm coming 땡큐 땡큐 와, 웃어봐 접시 너무 귀엽다 귀여워 나 혼자 가고 싶어 이거 어, 뒤에도 뭐 써있다 진짜? 우와, 나 그거 사진 찍을래 너가 이걸로 먹어 안녕 이거 이상한 말 아니야? 가보 오늘밤 누나를 가지겠어 막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아 이거 이거 약간 비닐까? 뭐지? 다 있어? 응 아니, 드디어 갔다 아, 정말 약간 근데 이 정도면 두 번 다시 시키지 마라 약간 마지막 한 번만 더 물 달라고 하기만 해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수도권 문어 베리 문어 베리 네, 문어 베리 네, 문어 베리 문어 베리 문어 베리 문어 베리 문어 베리 죄송합니다 이 주월이 너무 맛있겠어 장바 hearing 아니, 문어 베리 아, 대박 와 아, 이거 봐 먹어봐 진짜 얇다. 왜 사람들이 키가 1인 1판 하는 줄 알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게 엄청 저렴했잖아. 그 이유를 알겠는데. 엄청 얇아. 여러분 그냥 토티야예요, 토티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맵고 맛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태웠지만 용서할 수 있어. 진짜 너무 태웠어. 원래 이렇게 두는 거야?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무슨 상황인지 얘기해. 와 지금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갑자기 불이 서사히 꺼지더니 이렇게 직원분이 다 같이 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 저는 저희 마무리로 한 번 퍼먹으면 끝나겠어요. 진짜 맛있어? 우리 계속 배불러다 했잖아. 이거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이렇게 부드러워. 뭐야? 근데 프랑스어는 너무 어려워. 응. 발음도 약간. 응. 응. 근데 코에서 뭐가 이렇게. 응. 가이비야? 그러니까. 가이비야? 응. 너무 어려워. 그리고 알아듣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근데 프랑스어처럼 또 잘하면 멋있어 보이는 게 없잖아. 응. 응. 엄청 동습적이야. 아까 한국분이 나가시면서 주셨어요. 여러분 겁나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테이블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바코드였나 봐요. 진짜 신기해. 이거를 찍으면, 이 QR코드를 찍으면 자기가 뭐 넣었는지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결제를. 이렇게 페이하는 거야. 이렇게 야채로. 난ota이는 이런 것 같아. 맞아. 여기 컵. 맞아요. 맞아. 이거. 열어야 되더라. 질조. 네. 이따가. 이따가 있어서. 내가 다시. 이따가. 또 다른 일과 빨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